가요? 잘 준비! 시작! 잠깐만, 잠깐만. 이 정도부터. 난 준비됐어, 종민이 형. 큐. 큐, 믿고 와. 믿고 와. 아직 오지도 않았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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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빨리더라도 줘야 돼, 어쩔 수 없어. 종민이 형 뭐해? 빨리 뭐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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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빨리더라도 줘야 돼, 어쩔 수 없어. 빨리 줘야 돼, 빨리 줘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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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었어. 다 부었어. 씻으면 돼. 종민이 형 뭐해? 더, 더 버려, 더 버려, 더 버려. 됐어? 잡았으면 얘기해. 잠깐만, 잠깐만. 왜 아직까지 안 오고 있죠? 왜 내 호텔 왔어? 저기야. 발 아파. 저기야. 발 아파. 저기야, 약속이 있다. 빨리 줘야 돼. 빨리 줘야 돼. 빨리 줘야 돼. 빨리 줘야 돼. 줬어, 나 있어? 어, 줬어, 줬어. 종민이 줬어? 종민이 줬어? 나비야 줬어? 자, 나 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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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민이 형 줬어? 줬어? 몰라, 나도 받은 게 그게 나야. 어디야, 어디야. 바로 버려 줘. 빨리 줘야 돼. 바로 줘야 돼. 바로 버려 줘. 빨리 Cho快快快 줘. 야 뭐해? 내 팔은 여꾸대. 잘 줬으면 얘기를 해 줬어. 야 왜 저 파는 왜? 줬어 줬어. 조민이 줬어? 조수아, 나는 줬어? 조수아, 나는 내려줘. 조수아, 나는 내려줘. 머리 살았 intrude요. 나 줄게요. 주수아, 나는 내려줘. 머리 살았 intrude요. 나 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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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야 줬어? 머리다 줄대요 나 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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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다 줄대요 나 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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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다 줄대요 나 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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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야 졌어? 졌어 졌어 빨리 나비야 뒤로 가 조미야 나 얘기를 하라고 졌어? 나비야 간다 빨리 빨리 간다 저기 조미씨 줘 됐어 어딨어? 몰라 나도 급하는게 그게 나야 어디야 어디야 화이팅 나비야 뒤로 줘 야, 빨리 줘! 라비야, 뒤로 가, 뒤로! 주면 얘기를 하라고! 줬어? 줬어, 줬어! 빨리 줘! 줬어! 아직 안 왔어! 안 준 것 같은데? 나 준다! 아저씨! 나 지금 준다! 아저씨! 정민아! 진짜 못하고 가... 지금 줬어! 오케이, 줬어? 나 준다? 줘! 됐어! 오케이, 오케이! 묵지게, 묵지게, 묵지게! 간다, 종민아 줬다! 라비야, 왔어? 네, 줬어요! 줬어, 줬어! 어? 뭐야, 이거? 라비야! 간다! 빨리! 종민아, 빨리 빨리! 바누! 간다, 바누! 바로바로 좀! 됐어, 됐어! 오케이, 됐어? 줬어? 네, 줬어, 줬어! 종민아 간다! 네, 와okay! 줬어요, 선우 형! 왔어, 받았어! 다 받았어! vacunнуть! 종민아, 빨리 빨리!! 나 진짜 한다! 바hin 아 variant! 바로바로 좀! 됐어, 됐어! 줬어? 줬어 os! 종민아 간다! 줬어요, 선우 형! 왔어, 받았어! 먼저! 빨리, 빨리 가! transform Noah 간다! Mirkz ended! 얘기하고 전에까지 해. 성민이 형 가요. 빨리. 오, 맞다. 자, 종민이 형. 나 준비 됐어, 성민이. 마비야, 간다. 역시. 간다. 성민이 형 가요. 야, 마비야 간다. 야, 마비야. 간다. 야, 마비야. 간다, 종민이 형 간다. 성민이 형, 여기. 야, 진짜 너를 계속 줘. 너를 계속 줘, 그냥. 종민이 형, 빨리. 자, 간다, 종민이 형 간다. 야, 빨라, 빨라. 종민이 형 간다. 나 바르고 치워. 종민이 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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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치워. 종민이 형 간다. 라비야 간다. 네, 와요. 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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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수. 야, 라비야 간다. 네, 와요. 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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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수. 어, 안 왔는데, 뭔가? 야, 내 머리에 다 떨어졌어. 저기. 라비야 간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 빨리 줘. 됐어? 됐어, 라비야. 가. 됐어? 라비야. 라비야 어디 갔어? 이게 뭐야? 존다, 존다. 존다. 빨리, 빨리. 저기요. 빨리 줘. 정민아, 더 시간이 없거든요. 저기, 갈게요, 빨리. 줬어? 어, 됐어, 됐어. 줬어. 나를 대표적인 거야. 빨리 줘. 야, 빨리 줘. 야, 빨리 줘. 됐어? 됐어, 라비야. 가. 줬어? 라비야. 갈게. 빨리, 갈게. 빨리, 갈게. 저기요. 빨리, 빨리. 저기요. 빨리 줘. 저기요. 저기요, 저 시간이 어디 버리냐. 라비야. 됐어? 아저씨. 네. 네. 저기 갈게요, 빨리. 야. 나 계속 추고 있어. 라비야, 간다. 받았어. 아저씨. 아저씨, 내 가만 안 둘 거야. 왜요, 와요. 김치, 계속. 빨리, 아저씨. 아저씨. 이거 눈빤 열어봐 줬자. 아저씨. 이거 눈빤 열어봐 줬자. 내리는 눈으로 인해 눈을 뜨고 서 있게 힘들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야, 빨리 물 놔 둬. 빨라. 라비야, 간다. 빨리, 빨리, 빨리. 나, 빨리. 조은이 형. 손 видео 가요. 오, 왔어. 왔어. 라비야, 간다다. 네, 오세요. 정훈이 형. 갈게요, 손에. 오, 와 와 와. 오케이, tactics 죄보라고 하면 어떻게 해. 왔어, 왔어. 라비야, 간다. 네, 오세요. 정훈이 형. 갈게요, 손에 형. 오, 와 와 와. 오케이, olika CIAaları 간다. 오케이. 침보라고 하면 어떻게 해. 오케이. 아, 손에 형. 졌어? 졌어, 졌어, 졌어. 빨리, 안 졌어. 빨리, 안 줬어! 저기요! 우영아! 저기요! 우영아! 이게 왜 이렇게? 우영아! 야, 여기 유치장 있어? 어? 영화에서 봤는데? 영화에서 봤는데? 영화에서 봤는데? 참가자! 종민 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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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동물이 장군님 어디가 잘 좋으셔! 오! 너 이놈 잡아먹으려고 쯔! 뭔 데서 힘들게 날아왔다! 여보시오! 장군님 제 말씀 좀 들어보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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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오! 와! 멋있다! 오! 오! 멋있는데? 상군님 제 말씀 좀 들어보소 상군님 제 말씀 좀 들어보소 오! 진짜 멋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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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까지 종민이 형 춤과 중에서 제일 멋있는데? 그러니까 상군님 제 말씀 좀 들어보소 잘 맞추고 생각해. 내가 고생한 지혜여 4중 7을 쪼! 우와! 오오, 3개 한다! 와! 4중 7을 쪼! 오오오! 오오! 오오! 해완여 4중 7을 쪼! 와... 와 왕복을 추고 있어요! 오오오! 우와! 1, 2, 3, 4, 5, 6, 7, 8, 8, 9, 10, 10. 와우! 빛발로! 앞부분을 좀 틀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앞에 분 좀 보여드릴까요? 다시 앞에 분 좀 보여드릴까요? 한번 볼까요? 5, 6, 7, 8, 1, 2, 3, 4, 1, 2, 3, 4, 5, 6, 7, 8, 8, 9, 10. 5, 6, 7, 8, 9, 10. 5, 6, 7, 8, 9, 10. 5, 6, 7, 8, 9, 10. 5, 6, 7, 8, 9, 10. 어? 잠깐만요. 아니 왜 형한테만 잘못되는 거예요? 아니 왜 형한테만 잘못되는 거예요? 나이 찢었어. 진짜! 소리 났는데? 여기 싹 나. 싹! 우와! 이게 다 해야 되는데 이거? 딱! 딱! 짝! 짝! 고춤 쿠키 됐어. 고춤 쿠키 됐어. 고춤 쿠키 됐어. 형! 싹 찢어졌어. 싹 찢어졌대. 전립선부터 항문까지 다 찢었어. 싹 나갔어. 진짜로. 오! 우와! 우와! 어떻게 이렇게 찢어졌어? 이게 뺀치야, 뺀치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찢어져? 진짜 예능신이신. 딱 찢어졌어. 예능신이신. 역시 대상님이신가. 이 만지 한 번. 콜록입니다. 아니 일부러 그렇게 주지 말고 나한테. 예? 이거지? 아니야, 아니야. 바뀌었어, 바뀌었어. 어? 이거 보면. 선우 형은 화치야. 선우 형은 화치야. 아까 저기 여러분 제가 받은 만큼 맞춰야 되거든요. 먼저. 다 지금 소금, 설탕. 아 그렇지. 다섯 번씩 넣으세요. 다음부터 뿌릴게요. 라비부터 넣어. 잘 가요. 하나 둘 셋 넷. 라비 넣었어, 라비 넣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선우 넣었어. 자, 민경이. 빨리 넣어. 빨리 넣어. 안 넣었어, 안 떨어졌어. 하나 들어왔어. 미안해, 미안해. 안 들어왔어. 알았어, 알았어. 됐어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난 나도 모르니까. 자, 이제. 자, 이제 국물 세 번. 국물 세 번. 라비 씨부터. 고, 고. 아, 연기 티난다. 발령기네. 아, 진짜 발령기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발령기. 참아.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발령기네. 아, 진짜 발령기네. 아, 진짜 발령기네. 두 번째예요. 뚱떡하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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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삼편하죠. 그렇지. 윤석호 씨. 팀워크로 보여주세요. 아, 빨리 삼키세요. 하하. 하하. 아, 미쳤다. 종민이 형 소금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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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들어왔다. 여기 들어왔다. 하하. 아, 그렇다고? 하하. 근데 내가 뱉어버린 것 같아. 하하. 이러니까, 이러니까 비디님들이 좋아하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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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종민이 형. 야, 이거, 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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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형님. 저 형님. 여기 좋아. 아, 좋아요. 와, 분량 다 본 거야. 와, 사약이야, 사약이야. 야. 야, 여기 좋다.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잠깐만. 나도 기회 한번 줘요, 엽싱 나는데. 나 다시 한번 할게요. 얼굴 한 번 떨어야지 이제, 떨어야지, 얼굴 한 번 부릅시다. 야, 어린이 임현 씨 선생님, 홈출이. 좋았어요. 야, 늘 빠질 것 같아. 자, 그다음 신형은 라비 씨와 김종민 씨가 저거를 꿀떡꿀떡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가글하셔야 돼요. 네, 가글해요. 너 먹었는지 봐야지. 아, 닿지도 않았어. 아이, 발령기 진짜. 아니, 근데 이 형은 왜 이렇게 혼자 OK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누가 뭘 봐주지도 않는데 우주천장이야, 여기? 모노들어가, 모노들어가. 아니, 왜 이래? 광주가 이렇게 재밌는 고양이야, 지금. 광주를 사랑할 것 같아. 김종민 씨. 자, 가글해야 돼요. 오, 잘 마시네. 오, 잘 마시네. 오, 잘 마시네. 오! 오, 잘 마시네. 오! 오 no, 그냥 뭐 문으weh. 왜nellateurs polsk이라고 하는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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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쟤가 묻혔나 봐 이 형 미쳤어 이 형 천재 같아 저 형 천재 같아 털 거 같아 털 거 같아 자 이번에는 김종민 씨가 라비 씨 거를 꿀떡각을 삼킵니다 김종민 씨, 달콤한 거 드실 게 있습니다 각을 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 너 나 왜 이렇게.. 아우, 너무 차 너무 차 아, 너무 차 너무 차 카메라 안 했어 카메라 안 했어, 카메라 안 했어 카메라 안 했어, 카메라 안 했어 아, 너무 차 못 먹었구나! 가늘 가늘! 너무 아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우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죽겠다! 으아아아 죽겠다!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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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네, 열두 번째 게임에서. 이게 나오네, 열두 번째 게임에서. 수수, 우리 게임 딱 게임! 따로 정하는 우리 게임 좋아하는 거야? 1번! 1번! 오, 대박! 오, 대박! 야! 으악! 으악! 야, 나 준비 준비! 여기 동네 건달이 온 것 같아. 같이, 같이! 파이팅! 한 박수 한번 가자. 오케이. 피하기 없어. 미는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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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 좋아하겠어. 우와, 뽀뽀하겠으면 좋겠어. 우와, 뽀뽀하겠으면 좋겠어. 야, 안 질 거야. 절대 안 질 거야. 절대, 절대 안 질 거야. 1, 2, 3, 4. 오, 멘트. 오, 멘트. 오, 멘트. 아, 너무 아파. 네! 아, 너무 아파. 오케이. 자, 2번 주자, 2번 주자! 왜 어려워, 아비야! 여기서 하는 등꺼비 같아! 등꺼비 같아! 등꺼비야!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 못 이겼어! 원래 이렇게 컸나? 종이 종이 하려고 그랬어! 연희! 화이트! 아, 아파!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우와!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야, 다 같이 오게 해! 아, 안 들려! 형! 형! 형이 전 했죠? 응! 형 벗고 해! 어쩜 막 쓰게 형은 벗고 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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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그때보단 좀 쪘는데? 쪘어요! 작게 쪘어! 세 명 다 보내줄게, 내가! 오케이! 아! 근데 이렇게 볼 때랑 눈 앞에서 세윤이 형 볼 때 되게 느낌 달라! 장난 아니지? 어! 진짜... 떡뚜껍이 같아! 여기 서치! 뚜껍이는 스스로 몸을 굴려 오, 너무 좋아! 네! 오! 오, 너무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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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나지수, 나지수! 나지수! 춤은 일찍! 좋아, 이제! 컴온! 형 없으세요. 오케이!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컴온! 힘 빼지 말고 있어. 큰일이네. 지금 오니까! 자, 레디! 아니, 아직 아직 안 했어. 아, 내 힘으로 서서! 아, 날렵한다! 아, 내 힘으로 서서! 아, 날렵한다! 아, 날렵한다! 아, 아! 아! 어? 가슴을 왜 치고! 아, 이거 안 돼. 이런 게임이야? 아우! 아우! 어, 유빈해! 딘진 선수! 아, 딘진 선수! 어? 딘진 선수!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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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반칙은 하지 마! 사기야, 너무 반칙이야! 아 왜? 와, 와, 와! 와, 와! 왜? 아, 와! 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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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한가봐, 지금 안돼, 다시 해 아, 너무 잡을 때가 없는 거야 잠깐만 발 한가봐, 이제 와, 어찌 교수님 그런 생각이냐? 바닷가 안 뜨네. 그래도 몸 좋은 우리 셋이 하니까 다행이다. 뭔가 300 같다, 300, 우리. 맞다! 300! 300! 300! 드론까지 뛰었어. 혹시 우리가 지금 현재 올 때까지 운동해? 지금 모르니까 누가 모인게 차.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좋았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차가 한번 봐 드리고. 선생님, 바지가 너무 부드러워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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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얼굴로 왔습니다. 모두 Boyin. USA호landed. 그래서 우릴 앞에 heft이 Schulen. 막 scratching 사람이 없냐 하시는 경우는 회복. 튼튼하게 간지봅다고 separate. 모 working.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들어가야 돼. 더 들어가야 돼. 더 들어가야 돼. 이거 맞아? 입술 안 맞으면 안 되는데? 그때 그거야. 말라졌어, 말라졌어. 입술 끌었었는데. 말라졌네. 말라졌네. 입술! 입술! 무슨 입술! 마이크랑 이런 거 안 빼고 간다고? 그냥 먼저? 그때 안 뺐나? 근데 내가 가능성을 보고 너 잠깐 가려봐. 한 쪽만 올려봐. 잠깐만. 우리 개만 잠깐. 살짝 우리 개만 보자. 잠깐만. 야 뭐 피자 감축이 성공하냐? 가요! 야 뭐 피자 감축이 성공하냐? 가요! 아 감독 스킬 너무 좋으시네. 가축 좀 하자. 근데 안 보여요. 고전히 끝 처리하시겠지? 여기 올라가면. 내가 살짝 들어올 줄게 너를. 그러면 내가 좀 줄어들 거 아니야. 잠깐만. 한 번을 위해서 65kg! 한 번을 위해서 65kg! 잠깐만. 한 번을 위해서 65kg! 한 번을 위해서 65kg! 우와! 한 번에 65kg! 뭐야! 제발! 세윤이 형의 스타일리스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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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지마봐! 들지마! 하나 둘! 들지마봐! 들지마! 하나 둘! 놔! 놔봐! 다 벗으면 될 수 있잖아! 야! 다 벗으면 될 수 있잖아! 야! 다 벗으면 될 수 있잖아! 야! 싹 벗으면 될 수 있잖아! 싹 벗으면 될 수 있잖아!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일단 옷 입고 5kg는 된 것 같은데. 빤스랑 지금 머리를 빨리 깎자. 아슬아슬해! 잠깐만 한 번만 빼고. 한 번만 빼고. 아슬 보다 약간. 너가 칠한 바지가 파서 몸 부여해야 하다니까? 이게 진짜. 오! 줄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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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 진짜 된다니까! 형 진짜 된다니까! 준다 준다 준다. 형 진짜 된다니까! 한 2kg 정도야. 이거 2개 빼면 내가 볼 때는 한 2kg 돼. 120.7kg이면 진짜 이거 벗으면 1.5kg 돼. 형 진짜 옷 벗고 빤스도 1.5kg까지 만들어. 여러분 응원단 이렇게 해. 1점! 난 여러분이 더 안 해줄 줄 알았는데. 진짜요? 1.5kg까지 만들어.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5kg. 형! 상자 차스 이용해도 돼요? 혹여나? 상자! 이용해도 돼요 진짜로? 혹시 올라와서 준비했지? 우와! 진짜? 우와 진짜? 형! 근데 여기 바리깡도 있어요? 머리도 밀면 될 것 같은데? 형 100번 해! 머리깡 밀어도 돼! 머리 밀고! 야 이빨도 뽑아! 이를 뽑으라니까? 냉장고 박스 일단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걸 진짜 조용히 해. 사실 근데. 제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게. 들어봐. 그때 이렇게 안 했는데. 냉장고 박스 하면서까지. 응. 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의미가 있냐. 오케이 벗어. 마이크 내놓아. 벗어 벗어 벗어. 벗어 벗어. 다 벗어야 돼. 다 벗어야 돼. 어? 머리 밀고 싶어. 오견아. 오우 야 많이 빠졌네. 시름부 같다 시름부 같다 시름부. 나도 보고 싶어 나도. 너무 귀엽다 머리 귀여워. 바지 벗어. 바지 벗어. 아 주민 집 내려와요. 주민 집 내려와요. 주민 집 내려와요. 내려와요. 바지를 해보고. 만약에. 이거 벗어 조금만 들어줘. 속옷 핑크색이야. 핑크 내지. 오 진짜다. 와 진짜. 진짜. 나게 빡 쓰여도 돼요? 야 너 왜 이렇게 귀여워? 야 너 핫핑크래? 아니 아니. 핫핑크 핫핑크. 취향이 독특하다. 인디엄 핑크. 뭐야. 핑크 빻을 수 있기는 좀 힘든데. 나 실제로 우선 처음 촬영하는 날. 나도 너무 튀어나와서 이거. 차렷 때 뭐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어때요 그럼. 야 이거는 우리가 무슨 시청자가 봐야 돼. 시청자 여러분이 봐야 돼. 뭘 봐 자꾸 시청자. 연예인 봤으면 왜 시청자가 봐야 돼. 아니 형. 너무 독특해서 이거는. 형. 기능이 광고 들어올 것 같은데. 아니. 볼 꼴리 볼 꼴리. 형 형. 시청자 여러분 한 번만 좀 얘기 들어주십시오. 진짜 듣고 싶지 않죠? 치울게요 마이크를. 빨리 좀 하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요. 저 오프닝이 지금 너무 오래 찍고 있어요. 너 혼자 다 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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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방송 좀 하지 마. 야 볼게요. 잠깐만. 자. 올라갔어 올라갔어. 몇 킬로야? 오. 몇 킬로야? 몇 킬로야? 오. 몇 킬로야? 오. 몇 킬로야? 오. 다시 해봐 다시 해봐. 형. 119.4. 잠깐만. 이따 밤에 할 수 있는 거야. 일단은. 저녁까지. 냉정히 말하면. 실패입니다. 실패인데.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때 빠스마 입고 안 했잖아요. 될 때도. 가능성 있어. 제작진에서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화장실 한 번 갔다 오면. 가능성 있다니까. 일단 현재 6.7kg 빼신 상황이고요. 이 상태로 들어야 되나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세윤이 형이 살면서 이렇게 뺀 적이 없다. 맞아. 도전하시면 좋겠어 저녁에. 오늘 딱 보여드리는 모습. 그래 시청자분들에게 딱 보여드리는 모습이. 보여드리겠구만. 자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때요? 판이 이렇게 깔아졌는데. 해야지. 줄 수가 없잖아요. 일단 해보고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 만약에 명예 회복을 제가 성공을 한다면. 그러면 입술을. 반으로 줄여주세요. 그렇지. 오 좋다. 깔끔하다. 저녁 때. 다시. 다시 하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때 성공을 하시면. 입술을 반으로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괜찮은 드리야. 이게 납때들이니까. 할 편이야 어디? 어휴 이쪽에. 빨리 입어야 돼. 빨리 입어야 돼. 아이고 자고 빨리 입어야 돼. 야. 빨리 입어야 돼. 왜 왜. 야. 아우. 아우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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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우 technologies. 여기 동산 주인 같아. 우리 여기에서는 원주민 같아. 지금 이렇게 우도적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